38세의 순교한 독일의 유명한 젊은 신학자 본 회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분의 책들을 아주 참 탐독해서 읽는 바 있는데 늘 마음에 남아있는 휘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가 순교 직전에 아마도 죽음을 예상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만 감옥에 있으면서 옥중서신이라는 책을 씁니다 편지를 씁니다 밖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것이 이제 옥중서신이라는 이름으로 출간이 됩니다 그 옥중서신을 읽어가면서 거듭거듭 마음을 감동케 하는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언제나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생을 끝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나를 괴롭혔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본회의 포 박사님의 같은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어떻게 생을 맞춰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나가다가 그는 도렷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질문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필요 없는 것이니까 왜야 벌써 하나님의 경륜 속에 내가 붙들려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이런 질문처럼 어리석은 질문이 없다 벌써 하나님의 손에 꽉 붙들려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 어리석은 질문은 다시 할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도 바울에게도 그런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절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됐다 날 때부터 지금까지 예외 없이 주님의 포로가 돼서 사는 그런 존재다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하는 바울의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깊이 알고 보면 선택은 없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그 신경륜 속에 우리는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 앞에 내 생각은 다 무효로 돌아갑니다 내 생각보다 훨씬 먼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 하고 말하면 내 선택이란 하찮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가 나와 함께 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선택 속에 내가 있음을 이제서 깨닫는 것이죠 뒤늦게 깨닫는 것이죠 모세는 80세에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인생을 거의 다 살고 나서야 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큰 능력 속에 내가 있었다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좀 더 일찍 알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말입니다 이건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아노라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함을 나는 아노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주 신비로운 간증이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말합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아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노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아야 날때부터 길리기야 다소에서 태어난 그 사건부터 내 운명 자체가 애당초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아 선택을 받아서 오늘 내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만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열 살에 깨달은 게 아닙니다 스무 살에 깨달은 게 아닙니다 서론이 넘어서 그는 다메색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는 이 귀중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수를 만난 사람은 내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경륜 속에 내가 있음을 이지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가능하면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좋은데요 사실은 사실이고 사건은 사건입니다만은 깨닫는 것은 너무 늦어요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서 깨닫고 그 길에 서서 그 주류의 부름에 응답하면서 한평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신비로운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사도바울은 이렇게 아주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제일 고민 중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참 깊은 인생을 이렇게 음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고민은 믿을 수 없는 것이에요 믿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부부간에도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제 앞에 와서 상담을 하는 분들이 있고 제 앞에서 또 부부싸움까지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제가 물어봅니다 그렇게 나쁜 사이로 어째서 오늘까지 살았소 하고 물었더니 대답이 참 간결합니다 그냥 살았죠 뭐 할 수 없이 살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이 뭐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뿐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는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실존적 고민 중에 가장 큰 것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건 어느 교수 어느 선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깊은 체험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적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것 자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알면서 믿어지지 않는 것 남편을 믿어야 될 줄 알면서 믿어지지 않는 것 이거 정말 무슨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믿어지는 것 축복이죠 엄청난 사건을 믿을 수 있는 것 특복이죠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 선물입니다 가보나움의 백부장에게 위대한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거 큰 선물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믿음이란 지식의 세계가 아닙니다 관념의 세계도 아니고 철학적 지식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곧 순종으로 직행합니다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그 행동으로 이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관념이 아니고 믿는 순간 행동하는 거죠 행동이라고 하는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큰 모험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갈바를 아지 못하고 고향을 떠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급에서 인도합니다 이 엄청난 사건들은 그 속에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이런 여름 사건이 있을 때 우리는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고 하나님의 선택의 경륜 속에 이 사건이 있다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믿음의 역사 영어는 헬라어로는 엘곤입니다 이 엘곤이란 엘고라고 하는 말의 그 언어는 에너지라는 말입니다 에너지의 큰 어원이 엘곤에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에너지가 뭡니까 힘입니다 보이게 않는 힘 힘의 원천은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힘이 생기고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의 경륜을 믿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랑입니다 역시 사랑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은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 마음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신비로운 것입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수고가 따릅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제가 잘 아는 친구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교수님의 부인하고 그 두 사이가 연애를 잘 해나가다가 중간에 그만 파탄이 되세요 그런 걸 잘 맞추느라고 제가 꽤 좀 애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귀여이 결혼까지 잘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20년 후에 그 교수님 내외분을 만났습니다 내외부가 다 교수입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딱 한마디 하대요 목사님 그때 우리가 헤어지게 된 거 내버려 두었으면 좋았을걸 그걸 맞춰주느라고 애써서 결혼을 해서나 지금도 후회합니다 왜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 참 이상한 사람이요 아니 그 연애할 때는 정신이 나가게 돼 있는데 그 연애라고 해서 왔다 갔다 해도 꼭 식사를 하면 햄버거 자기는 맹물을 시키고 애인에게는 커피 먹으라고 자관 어느 식당에 가든지 제일 싼 거 선물을 사도 제일 싼 거 아이야 이게 당초야 아예 애인 만나러 간다고 해서 내가 아 그 선물 좀 사가지고 와라 그 빈손으로 가면 안 돼 그랬잖아요 했더니 선물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사가지고 왔다고 자랑하더라니 보자고 했더니 세수비누 하나 짱돌이에요 아주 짱돌이 그 세수비누는 좋은 겁니다 이렇게 달아매고 쓰는 건데 이렇게 만지기만 하면서 한 1년 쓰는 겁니다 아 저도 그거 하나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렇게 하면 못 쓴다고 해서 핸드백을 하나 사주라고 구원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그겁니다 사랑은 하는데 마음이 열리질 않습니다 계속 짱돌이로 돌아갑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적어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여러분 가든 생활하느라고 거긋은데 혹은 회식도 하고 가겠지만 거기 가서 짱돌이 노릇하지 마세요 제일 싼 거로 제일 싼 거로 그거 집에 가서 먹으면 며칠 먹을 건데 부담소리 하지 마시고요 분위기 깨지 마시고 사랑은 수고가 있고 사랑은 마음을 열어야 돼요 더 주고 더 주고 싶고 이게 사랑이지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짱돌이 성격이 일생 고치지 못해요 그건 무슨 사랑입니까 여러분 사랑의 수고와 사랑도 선물이고 사랑이 가지는 그 활력에 의해서 아주 수고가 자연스럽게 따라온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아 하나님이 선택함을 안오라 또 그런가 하면 소망의 인내 소망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줍니다 이것도 십자가가 어디서 오는 어떻게 질 수 있느냐 그 인내라는 집자가를 인내로 갈파하는 것이 히브리 저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내란 좋습니다 참는 것은 귀한 일이며 높은 덕입니다마는 인내의 소망이 없다면 절망입니다 인내의 소망이 주어질 때 소망은 기쁨이 되는 것이죠 또 그 인내도 기쁨이 되는 거죠 만일에 인내의 소망이 없다면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는다 그건 할 일이 아니죠 이거라서 해야 됩니다 그런 거로 소망의 인내 소망이 확실하고 보니까 참는 일이 순탄하게 되고 쉽게 되고 편하게 되고 아니 영광되게 되더라는 것 말입니다 소망을 바라보고 확실한 결정적 소망을 바라보고 인내한다는 것은 인내가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행복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아홉 가지를 말합니다마는 믿음, 사랑, 소망 다 함께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믿음이 생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결실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소망을 불러일으킬 때 참아내지 못할 시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 계신 모습을 한번 함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빌라도 앞에 서서 조용히 십자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많은 비난을 참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선택합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캐세만의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믿음입니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가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믿을 때 그 십자가는 결코 어려운 무거운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십자가요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이 어려운 잔을 쉽게 마시게 됩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를 참으사 어떻게 참았냐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니까 부활의 아침이 눈앞에 바라보니까 며칠 후에 있을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는 소망 속에 넉넉하게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월이 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가 아니 내가 어떻게 세상을 끝나야 하나 아니 이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랑이 있었거든요 그 속에 내가 있음을 깨닫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비로운 선택 내 생활 속에서 경험합니다 순간순간 느끼게 됩니다 그 속에서 모든 것은 어두움, 그림자는 물러가고 밝은 마음으로 오늘의 현실을 파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바울은 여기서 말합니다 너희를 하나님이 선택하심을 아노라 왜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을 본다 그런 거로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한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 확신 이것을 확증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sociais 그리고 모든 있는